우리 동행풍물단 단장이신 이민철 선생님 오늘 아침부터 고생하셨는데 언론개혁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언론개혁이 정말 필요한데요. 오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쉽지 않은 이런 행동에 우리 박찬열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정말로 큰 힘이 되고 꼭 언론개혁 검찰개혁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다 같이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중간에서 우리 풍물패널 영원하고 다른 일정이 있어서 가고 걷는 분들은 계속 걸으면서 서울까지 갈 겁니다.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풍물패널에서는 여러분들 같이 하면서 우리 동행위 선생님이 상세를 하셨어요. 지금 상세가 있는데 제2의 상세가 오늘 상세가 있습니다. 박찬열 선생님은 부겨드립니다. 분홍물학mass ان울무는 부겨드립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10, 12, 3, 2, 1, 2, 1!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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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